기기야 이거 다 먹어야 하는데 살이 너무 빠졌어 너무 힘들어서 기기야 어디 있니? 기기야 어디 있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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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Yes, I really want to tell you that my answer is yes. When we play the yes no game last time. Okay, thank you. Thank you. Oh, this one, you keep going. No, it's not become the garbage. Okay, I'll keep it. Oh, I'll keep it. Oh, are you crying? Oh, cry. Oh, I swear. Oh, I'm a big girl. Oh, I'm a big girl. 너무 힘들어 사실 제가 춤을 추고 그 순간 제가 춤을 추고 눈물이 시작되고 하지만 제가 죽을땐 하지만 제가 진짜 죽을땐 그 성에 대해 말했을 때 그 성에 대해 말했을 때 그래서 그 성에 난고 간주까지만 만들어졌어 그래서 오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사실 오늘의 생각은 매우 긴장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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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먹자 그리고 더 긴장되어 있어 우리의 스트레스 오케이 자 자 해보겠습니다 자 자 커피를 마시고 나와 얘기해 줄 사람 비가 내리는 날이면 우산을 들고 날 반겨주는 사람 아마 글귀가 댄싱 그리고 글귀가 읽는 것 같아요 글귀가 읽는 것 같아요 글귀가 읽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잊지 않으면 잊지 않으면 내가 너무 잊지 않으면 잊지 않으면 슬픈 그렇지만 난 왕이 우리 집 우리 집 우리 집 우리 집 우리 집 우리 집 1.4. 1.4. 1.4.